먼저 두 분께는 이제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부모 역할은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소감이 궁금하고요. 네, 저는 아빠 역할은 처음 해보고요. 되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고 이 작품을 통해서 이유로 또 어떤 확장이 된 것 같아요. 아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열어준 작품이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나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저는 한 22살 때부터 엄마 역을 하긴 했었어요. 혹시 위풍당당 그녀가 몇 년 되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2001년인가 2년인가 3년인가 그랬잖아요. 거기서 제가 미혼모 역할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저는 엄마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좀 특별했던 건 이렇게 큰 장성한 아이를 든 엄마는 처음인 거예요. 첫 촬영 때 제가 지훈이, 지훈이랑 촬영을 하면서 그냥 되게 간단한 신이었어요. 애들이 배웅하면서 애들이 학교를 가는 길에 제가 배웅하는데 엄마 이러면 제가 왜? 이러고 돌아보면 되는데 지훈이가 엄마 이러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실제로 촬영하다가 제가 저 큰 애가 왜 저래요. 엄마라고 그러세요. 어? 정말 연기가 안 나오고 실제로 너무 놀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조금 적응했는데 예, 점점 적응해야죠. 두 분이 또 적응해. 우리가 이제 적응해야 되는데 두 분이 또 부부로 합을 맞췄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그게 기대 포인트인데 어떠셨나요? 호흡은? 난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저희 극중 아 근데 이제 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친구 같은 부부. 정말 그리고 예승검 씨가 극중의 처리도 너무나 자상하고 막 그 아내 발악이기도 하지만 정말 자상하고 정말 힐링되는 친구예요. 이 분이 세트에 있으시면 분위기가 되게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의지 많이 하는 사려 깊죠. 류승범 씨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너무 좋고 그냥 편안한 느낌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도 그렇지만 아주 그 매력과 사랑스러움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많이 끌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부 역할하기에 아주 자연스럽게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분들이 지금 너무나 우리 엄마 아빠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지금 기뻐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 어떠셨어요? 함께하면서 우리 로봇 씨 네, 사실 저는 엄마라고 했을 때 선배님께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는 처음 들어봤는데 사실 그걸 위해서 몸무게도 많이 빼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걸 본인 탓으로 아니야, 너는 직분이 고등학생이면 보였어. 그게 아니고 농담이고요. 정말 너무너무 따뜻했고 그냥 너무 함께 있으면 좋았군요.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수연 씨는 어때요? 할아버지, 엄마, 아빠 함께하면서 어떠셨어요? 세 분 다 너무 따뜻하고 약간 햇살 같은 그런 세 분이셔서 겨울에 햇살이 진짜 세요. 알죠? 진짜 따뜻하셨어요. 겨울에 찍었는데 더 따뜻한 그런 겨울에 햇살 같은 네, 햇살 같은 봄날 햇살은 다른 분이 지금 가지고 계셔서 세 분은 겨울의 햇살로 겨울은 겨울은 겨울에 햇살 deux 분이 꺾아는 데는 Rosкам 아름다운 결정되었을 거예요.